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4년 4월에 출고된 2014년식 기아 더뉴스포티 GR 2.0 이륜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6,000km, 오토 미션 판매금액은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우선 성능상태 점검기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4년 4월 9일 출고, 2014년식 주행거리는 약 46,000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무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특이사항 전혀 없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4개 전부 다 너무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라인이 선명한 게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 룸, 앞좌석,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6,900km, 진짜 너무 좁게 탔죠. 주행거리가 너무 좁고, 운전석, 열선 시트, 오토미션, 조수석, 운전석, 차가 너무 깨끗합니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뒷좌석,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하이패스는 싸제로 장착을 해놨고,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트렁크,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4년 4월에 출고된 2014년식 비아 더 뉴스 스포티지알 2.0 이륜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 6천km, 판매금액은 1,29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